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혹시 윷놀이? 혹시 윷놀이? 박자꼼님 팬클 감사합니다. 조심스러워. 오늘도 윷놀이를 하겠다 싶은 그 말인즉슨. 이기겠다는 얘기? 벌풍선을 본인이 또 가져가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? 비면 긴팔 폴라티 의체는 1시간 되시나요? 나 어쩌다 이렇게 맛집 됐어? 와 진짜 미치겠다. 아 뭐야 이건 또! 지면 긴팔 폴라티 의체는 1시간 되시나요? 혹시 그분? 느낌 오시죠? 반파이더 폴라티는? 그래 가자! 가자! 긴팔 폴라티 가자! 내가 설마 지금 이때까지 한 3, 4번을 졌는데 오늘도 지겠으니까 설마 설마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은 이기지 않을까? 진짜 내가 사람이라면? 아마도? 반팔이라도 못 가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내가 한 4번 정도 졌나? 나한테 4번이나 졌나? 아니 이분 나한테 이긴 적 없어? 어 맞아!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지? 천 개빵인데 내가 지면 벌칙이 있는데 오멘님이 지면 벌칙이 없어? 어? 어 오멘님이 지면 벌칙이 없어? 그런게 어딨어 아 나는 폴라티가 없어 나는 폴라티가 없어 나는 폴라티가 없어요 아 누나는 별풍선 진다고? 그니까 그거 아니야? 내가 지면은 내가 이기면은 별풍선 받고 지면 벌칙 있잖아 근데 오멘님은 저는 지면은 파카이꺼 1시간이에요 저도 벌칙이 없어? 저는 지면은 파카이꺼 1시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네요 미안합니다 아 저 보이스톡 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파카이꺼 1시간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폴라티 주제에 찡찡댔네요 미안합니다 어 잠깐만 있어봐 방제 바꿔야겠다 팀채널3 방제풀링님 오세요 소풀링님 착해 아 나 진짜 이번엔 진짜 이긴다 저 들어왔어요 들어와있습니다 오오오오오 보이스톡 보이스톡 방제풀링님 보이스톡 지금 보이스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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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승현님 안녕하세요 풀링님 잠시만요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채널3 채널3이요 비밀번호 123에요 혹시 네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잘하시네요 어 지기싫어 이번엔 진짜 지기싫다 아 나 진짜 몇번을 진거야 도대체 아아 저는 뭐 괜찮죠 어 내얼굴이 안보이네 오늘도 과학시간 한번 가시죠 오케이 그럼 먼저 고르세요 블링님 저요? 어... 미호? 어... 누가 더 예쁠까요? 꼭 손각시가 더 예쁘네요 제일 예쁘네 전 제일 예쁘네로 갈게요 손각시 난 제일 예쁜 화조로 갈게요 화조 자 가지자 준비 누르세요 준비 누르는데 아 빨리 빨리 아 가시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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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거창 먹먹끄 먹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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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버리기 오! 이 양아치 양아치 우와 대박사건 냥냥냥 냥냥냥 여자아기를 해놓고 남자 먹고했어 헐로 올라가버리기 어머 진짜 원래 인성이 이런거 안계신건가 블링님 어 먹으러 가자 어 나 야 아 어 이게 가는게 낫겠죠? 이거 먹고필생이잖아 아 솔직히 먹고는 진짜 양아치 아닙니까? 아 먹고도 별거 없어요 다 실력싸움이예요 훌리님 와 진짜 와 아줌에 맞을때 이런 개 아 따라오지 마세요 진짜 훌리님이 좋아요 아 진짜 따라오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뭐 여기서 뭐 아 진짜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따르내야죠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따르내야죠 훌리님 저는 봐드릴 수가 없다는거 아시죠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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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 제가 지면 파카라서 아 벌 받으실거에요 지금 아니 근데 플랭이 저한테 한번더 이긴적 없어요? 네 진짜요? 없어요 아 와 와 와 아 먹고 필심 아닙니까 솔직히 와 지렸다 이거 와 진짜 이 나쁜 오 오 오 오 스트레스받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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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싱하면 잘되요 약간 백도 진짜 나 백도 한번만 도랑 백도 한번만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아 어떡하지 하나 둘 어? 남은게 없네요 어? 그러네요 어 난 끝난거 아닐까 지금 아 네 다 나와있지 아니요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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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진짜 아 화난다 아니 근데 불리는 좋은 소지 갔나 알려드릴까요? 아니요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양아치야 어 열 받았다 으하하하하하하하 어 야간 야간 질야 эксп Ahmed 설마 안돼 걸은 안돼 어! 개! 아! 안타깝다 도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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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.. 아! 진짜 어, 개깝이 아깝어 아! 안타깝다 오! 체력이 뻔했네 아직 모른다 더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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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진짜 개 진짜 개 이 놈의 개 이 놈의 개 개 땜에 미친때문 이제, 이제는 알 것 같네요 훌리님 여기서 내가 이걸 과고 먹고가 개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개를 통해서 제발 개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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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, 수고하셨습니다 훌리님 뭐야 이건 윤놀이 연습용 게임머니는 1일에 5회 충전됩니다 으흐흐흐흫 아니, 아 그거 당했어, 올인 당했어요? 웃으세요? 지금 웃음이 나오죠? 아니, 먹고, 먹고 하세요 그럼, 봐드릴게요 제가 먹고 아, 진짜 먹고 하세요, 훌리님 먹고 하라고요? 아, 왠지 화조 안 할 것 같은데? 원하는 거 하세요 근데, 먹고에 화조, 화조가 강한 캐릭터는 아니죠? 설마? 아, 그런 거 없어요 아, 왜 이렇게 다 모든 게 의심되지? 왜 이렇게 오메킴, 오메킴님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 같지? 아, 제가 플릭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찝니까? 플릭님이 거짓말 안 찝죠 내가 물어봤어 진짜 먹구랑 화조 중에서 누가 졌어요, 여러분? 하하하하 아, 그래도 아, 랜덤이에요, 플릭님 그런 거 없다고? 아, 진짜? 네, 없어요 맞아요? 네 그런 거 없어? 어, 이상한데? 아, 우와, 진짜 하하하하 오늘 또 바꿨어 양아치, 양아치 하하하하 그러지 마세요, 진짜, 화가 먹구를 할맹으로 잡아 먹구를 할맹으로 잡아야지 먹구를 할맹으로 잡아야지 뭐야, 이거? 뭐지, 뭐지? 뭐야? 어, 어라? 어? 슬슬 가볼까? 어디 한 번 도망가보시지 어디 한 번 도망가보시지 먹구가 좋긴 좋나봐 잘나와 뭐야, 이건 또? 어? 어? 하, 백돌을 노린다 난 백돈만 노릴거야 백돌 노리신다고요? 슬슬 가볼까? 네, 저는 생각보다 백돈가 잘 나오니까요 어?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걸, 안 되겠다 백돈은 안 나올 것 같애요 하하하하 아니, 근데, 플링님 어이구 막, 지면 섹시 댄스에도 포함이라는데 가능하세요? 어, 열받아 하하하하 아니, 섹시 섹, 섹시 섹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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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댄스라고 하시네요? 백돈 섹시, 섹시 댄스라고 하시네요? 섹시 댄스로 치라고요? 갑자기? 아니, 아니, 그때 했던 것처럼 섹시 댄스 후 의지난 시간이라고 하시네요, 지면 아니, 이제 늘어났어, 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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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, 합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낫겠지? 아, 합치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낫겠지? 어 아, 도? 도 도 도 도 도 도 도, 도 도로직구 아, 깜짝이야 아, 모르겠다 아, 모르겠다 아마 합쳐 아아아아 어 도 Mum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아... 걸 아 걸을 여기까지만 보내야겠다 아 네 가지마요 괜찮아요 저 말 4개 다 나와있어요 어차피 빼또 이 와중에 빼또 오케이 걸 걸만 안나오면 되.. 아니다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한거라 자 추격전 갑니다 쿨링님 잡으러 갑니다 아 뭐야 무서워 오지마세요 잡으러 갑니다 오 깜짝이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개? 도 개 걸 걸 아 개 개 걸 아 나 내정 줄거같애 어 백도 나올걸요 이러면 백도 나올걸요 백도 백도 아니걸 아닌데 아닌데 따라오지마세요 좀 아 진짜 질린다 질녀 우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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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우와아 도 개 걸 불쌍 먹었어 도 개 걸 유시나오진 않겠지 와 이렇게 안전빵 오오오 다행이다 오오오 심정해 와 이제 잘하시네요 풀링님 확실히 오래하셔서 그런지 네 따라오지마세요 따라갈꼬얀 따라갈꼬얀 싫어 오지마 갈꼬얀 까지마 오지마 갑으로 갈꼬얀 싫어 싫어 그래 와우, 월티모티! 어? 뭐야? 월토기모티! 어? 나 하나 잡혔어? 왜? 언제? 바보야! 내가 잡... 나 잡혔어? 어? 어? 말도 안 돼 언제 잡혔지? 방금 백대로 잡혔다고? 소름 끼치다 소름 끼쳐 와아 아 먹고가 잘 나오나? 오 아니 먹고가 잘 나옵니까? 여러분들 도 개 걸 유 모 아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안 돼 어? 도 개 걸 유 도 개 걸 아 잠깐만 잡을 수 있는 게 없어? 도 개 걸 유 모 도 개 걸 와 잡을 수 있는 게 없다고? 도 개 걸 유 도 개 걸 없어 없어 도 개 걸 유 모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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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나도 못 잡는다고 이걸? 와 와 해수룸이네 일단 얘를 놔야겠지? 일단 나자 우와 너팡님께서 선택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와 와 양무지 깊은데 어 아 근데 이거 아직 모릅니다 이거 모른다고요? 아직 모른다 나는 알겠는데? 아니 이거 아직 모르 이거 아직 모르 아직 모른다 나는 알겠지 왜요 아 유시다 이건 유시야 아 안타깝다 도 개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진짜 모르는 거 아닌거 하지? 아 안되는데 도 개 얘를 가야겠지?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님? 어 어떻게 하든 지게 돼있습니다 아 여기서 설마 아 아니야 아 야 잠깐만 살았어 나가 나가 제발 제발 아 안돼 아 뭐야 도야? 어? 잠깐만 모른다 이거? 아니 아직 모른다 수술 하나밖에 못 들어가잖아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한번 날려야지 아직 한발 남았다 아 슬슬 가볼까 아 아 한번 날려야겠다 와 여기서 안전빵 해버리네 아 제발 도 제발 도 제발 도 제발 도 러싱크 아 와 아 와 아 아 와 이 사람 개 똑똑해졌어 와 와 다행이다 와 와 이분 개 똑똑해졌어 워크가 필승이었어 워크군을 잡으면 이기네 나 짱군으로 역전 가야겠다 아 나 파카 입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거 어때요? 각자 말 정해주기 어 오케이 그럼 제가 정해드릴게요 일단 뭐가 최약체인지 몰라 나든 플링님은 뭐가 최약체야? 미호 아세요 미호 미호? 메뉴얼 뭐 뭐가 최약체여? 뭐지 흡 그러면은 승현님은 할머니가 주세요 할머니?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바꾸면 진짜 개야같이 아 알았어 여기서 여기서 바꾸면 진짜 알았았았았았 여기선 안 바꿀게요 진짜 안 바꿀게요 진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진짜 안 바꿀게요 여기서 아 진짜? 아니요 그럼 뚝딱이 해주세요 뚝딱이 네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뚝딱이가 제일 양아치래 아 뭐지 제일 쓰레기래요 아 그래요? 오케이 네 약속해주세요 진짜 바꾸면은 양아치 안 바꾸겠습니다 촛블리님 촛블리님을 위해서 절대 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겠지? 발성을 해 obrigado 오오오오오오오오오're 소봉을 포기한다 아니 왜 이렇게 머리를 잘 써 이제? 잠깐만 머리를 잘 써 손을 포기할꺼 가는게 잘못된 판단 오마이 미스테이크 오마이 미스테이크 어떻하지? 이게 낫겠지? 헐! 오케이! 똑딱이! 아니야 나 진짜 이번에는 살살 눌렀어! 오케이 좋았다! 이건 또 뭐야! 야 왜 이렇게 잘 나와? 똑딱이 원래 이래요? 아 뭐야 이거 뭐야! 야 아까 아까 뚝딱 야 아까 뚝딱이 하라는 사람 누구냐 도대체? 아까 나한테 뚝딱이 추천해 준 사람 누구냐고 어? 솔직하게 다수에서 광명 찾자 다수에서 광명을 찾자고 친구더라 아 개...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갈까? 아 진짜 어불 걸 그랬나? 괜히 잡았나? 개! 개? 따라갈까? 따라갈까? 따라가? 어떻게 해야되지? 어디 맞대연 그래도 하나 있는게 낫겠지? 어디 맞대연 오지맞대연 오지맞대연 진짜요? 걸만 아니면 되잖아 우와아아아 오지맞대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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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stro clark 아 어 와 큰일날뻔 했다 거참 사람참 큰일날뻔 했지 레알클랠뻔 했다 어? 아니 나 걸을 업어서 윗을 갈걸 바보야? 바보야? 스트레스받아 진짜 아까 아까 힘을 너무 많이 쓰셨네 완전 빵 망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풀링림이 나한테 인간상성으로 약관가봐 왜요 지금 야구하는거 아니여 지금 1루 2루 세우는건데여 에잇? 1루수 1루수에요? 아직 모른다 여기서 2개 걸 다오고 내가 백도 나오면 돼 5백? 아 설마 백도? 아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백도 한금만 나오게 설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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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집다리 온 neighborhood 이소 한글자리 이소 선금라 onge 하하하하 몇번째야 도대체 아니 아니 플링님 아 네 아니 그분이 원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몇번째 와서 몇번째 털어가는거야 도대체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윤돌이 맨날하고 그분이 맨날 원하세요 나도 맨날 아 진짜 섹시 댄스를 추고 갈아입고 오라고요? 예 진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둘다 해야되요? 이제 우리 뭐 룰설명안해도 아시잖아요 어허 어 싫어 어 너무 싫어 와 안돼 어 싫다고 어 오늘 의상 좋으시네요 플링님 그럼 뭐해요 그럼 저거는 뭐해요 어차피 알고 계자 어 오늘 상탐도 터내 탔어 영 Engine 아구 진짜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 우사?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갈아입고 아 갈아입기 전에 춤을춰야 된구나 아아 오늘 좋았다 오늘 의상 좋았다 오늘 의상 좋았다 하아 뭐하지? 뭐하지? 그냥 방종해버릴까? 안되겠다 그냥 방종해버릴까? 열받아 어 화나 화나 아까 했던거 할까? 뭐하지? 일단 일단 할게요 예 이거 끊을까요 그럼? 아 이놈의 진짜 어제도 긴팔 입었는데 뭐하지? 아까 했던거 해야겠다 꾹꾹 허우 허우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오상 야무친거 입으셨네 오늘 오 INA 내가 서울까지 어떻게 가 새벽을 만나러 아 부산 와요? 와 근데 나한테 연락도 가네?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졌어 또 졌어 또 졌다 또 졌어 우리 땅수경님 참계 또 졌어 당서연님 참계 감사합니다 요즘 초플링님을 당수경님이 너무 좋아하시네 마이크 안해? 당수경님 초플링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요즘에 마이크 안된다고? 참계 감사드립니다 당수경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수경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갈아입고 올게요 이러고 맨날 쏴주시던데 당수경님이 오늘도 올채는 의상 위에다가 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했으니 뭐 뭐 뭐할게 의상 위에다가 뭐할려고 의상 위에다가 뭐할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긴팔을 어제 긴팔 입었는데 뭐하지 일 잘하네 언니 형 어? 긴팔만 입으면 되는거잖아 목티랑 이거 목티라니까 이거 목티라니까 뭐야 왜 이렇게 다 입고 뭐 입어도 목티가 이거밖에 없어요 목티가 이거밖에 없대요 형님 와 근데 뭐 입어도 다 입고 이렇게 이거 목티야 이거 목티야 목티가 플로티라고? 이거 아니야? 목티가 있나? 내가 겨울옷을 다 정리해가지고 목티가 있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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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어? 그 오메킴님이나 아니면은 딸기님이 인정을 해야지 오메킴님이나 딸기님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인정? 아 딴 것도 있어 이거 인정 이래요 플로티링님 어 엄청 착해보여 약간 긍정적이야 사람이 맞죠 약간 사람이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사람 좋잖아 인정들 맞죠 긍정적인 이미지 와 이거 또 갈아입고 오셨네 이거 목티 이거 목티 이거 목티 이거 완벽한 목티 와 이걸 또 갈아입고 오셨네 이거 완벽한 목티 이거 이상의 목티는 없어요 다 잘 어울리네 의상 뭐냐고? 졌어 이거 입고 1시간 있어야 돼요 1시간 지금 몇 시야? 7시 56분이니까 8시 56분까지 이거 입고 있어야 돼 하필 회색이라서 땀나면 큰일난다 나 땀나는 순간 여캠 인생 끝이야 땀나는 순간 여캠 인생 끝 땀나면 땀나면 큰일난다고 아 또 허벅오빠님께서 또 한개로 팬들에게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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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리님 귀여워 겨터파크 계장이라고 봉준이한테 봄이 왔다고? 봄이님이란거 있어요? 나 땀나면 진짜 나 진짜 진것도 모자라가지고 저기요 노랑님은 머리보도 파괴가 안되나요? 저기요 노랑님은 왜 머리보도 파괴가 안되는건가요? 왜? 다른 분들은 파괴가 됐나요? 갑자기 나 얼룩말이 됐어 봄방계를 있어? 여기서 땀나면 바로 파괴걸요? 봄방계를 뭐야 봄방계? Echo 스포츠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